네 감사합니다 어 이따가 자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치사 명사를 쓸 때는 세 가지 다 같이 장소 방법 시간을 말할 때 쓴다 그래서 문장이 끝나고 나오면 장방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온다 There is a dog There is a dog 해석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뭣뭣이 있다 할 때는 There is 대어라 단수가 있습니다 복수가 있습니다 대어라 복수명사 대어리스 단수명사 어 더그니까 개 한 마리가 있다죠 문장이 사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온다 장방시 전치사 명사가 온다 In the box In the box 해석 개 한 마리가 어디 안에 있습니다 박스 안에 있습니다 뭘 말한다고 얘는요 장소 이해가 되죠 뭐 뭐 뭐 말할 때 전명 온다구요 장소 방법 시간을 말할 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온다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 공식은 아니지만 대부분 문장이 끝나고 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옵니다 이거를 하나의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또 Where does John 시작 Where does John put his codes Where does John put his codes 위에 해석 John은 어디에 그의 코트를 둡니까 그쵸 그래서 물어볼 때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의문사를 먼저 써주고 물어본다 의문사 의문사를 써주고 그 다음에 조동사가 오는 거예요 다 같이 의문사 조동사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요 다 같이 의문사 조동사 주동복 됐어요 그래서 동사 원형이 온다 다 같이 물어볼 땐 원형 물어볼 땐 원형 대답할 땐 S 다 같이 물어볼 땐 원형 대답할 땐 동사 S 다시 말해서 동사는 다 쓰죠 그래서 이것만 해볼게요 He puts his codes 문장이 끝나면 뭐가 온다? 장방식이 온다 공식 알겠죠? 문장이 끝나면 뭐가 온다? 장방식 여기까지만 해석 He puts his codes 말을 하셔야 돼요 He puts his codes 해석 그는 둡니다 그의 코트를 그럼 어디다가 나오겠지? In his closet 시작 In his closet 뭐에 둔다? 그의 장롱에다가 둔다 됐어요? He puts his codes 시작 시작 Where does John put his codes? 시작 Where does John put his codes? 그게 Where does John put his codes? Where does John put his codes? He puts his codes In his closet 됐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좌는 어디다가 그의 코트를 두지요? Where does John put his codes? 답변해 보세요 He puts his codes In his closet 좋습니다 근데 이걸 강조하고 싶으면 앞으로 빼도 돼요 In his closet He puts his codes 시작 In his closet He puts his codes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하나의 청크고 하나의 청크다 두 개의 청크로 구성되어 있다 청크는 단위를 말한 거예요 덩어리 다 같이 청크 덩어리 두 덩어리로 봐야 돼요 두 덩어리 이게 뭐 He puts His codes 이게 아니에요 He puts his codes In his closet 시작 두 덩어리예요 두 덩어리 느낌 들어와요 뒤에 있는 덩어리 먼저 말해봅시다 시작 In his closet He puts his codes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는 다시 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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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다는 뭐뭐 표면 위에 표면 그래서 아까 In은 공간이죠 안에 O는 표면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장소 명사입니다 장소 명사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올 때는 뜻이 세 가지밖에 없다고 했어요 세 가지 뭐라고요? 장소 방법 시간 그래서 이 전치사 다음에 장소 명사가 오면 그게 장소에 관한 게 되는 거고 시간 명사가 오면은 시간에 관한 뜻이 되는 거고 방법 명사가 오면은 방법에 관한 뜻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전사 인의 스물 네 가지 뜻을 외울 게 아니라 장소의 뜻과 방법의 뜻과 시간의 뜻을 개념적으로 알면은 우리가 문장을 만나도 해석할 수가 있게 된다 이해가 됐어요? 자 There's one man There's one man 해석 한 사람이 있다 어디에? On the moon 어디에? 달 위에 달 표면이 There's one man on the moon There's one man on the moon 자 여러분 해보세요 달 표면이 한 사람 있다 다시 한번 달 표면이 한 사람 있다 네 좋습니다 Where the Susan put the car? Where the Susan put the car? Where the Susan put the car? 해석 수잔은 어디에? 그녀의 차를 둡니까? 자 다 같이 물어볼 때는 의문사 조동사 주동복 다시 한번 시작 의문사 조동사 주동복 Where the Susan Where the Susan put this car put the car 어디에 그녀의 차를 둡니까? 답변할 때는 동사한다? S 동사한다? S 좋습니다 She puts a car She puts a car on the grass on the grass 해석 그녀는 잔디에 그녀의 차를 둡니다 됐습니다 She puts a car She puts a car puts her car 가 아니고 푸서카 She puts a car 덩어리 몇 덩어리? 첫 번째 덩어리 시작 She puts a car 두 번째 on the grass 뒤에 있는 거 강조 시작 on the grass She puts a car 됐습니까? 그래서 영어는 첫 번째 법칙이 주동복이 오고 전명이 온다 이거예요 오늘의 테마는 그거예요 다 같이 주동복 전명 주동복 전명 여러분들이 영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프레임 안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어인 거예요 이게 기본 법칙이에요 Where the sham put the boat He puts the boat 그 소리로 Where the sham put the boat Where the sham put the boat 답변 어떻게 해야 돼요 He puts his boat He puts the boat 시작 He puts the boat He puts the boat On the lake 어디다 둔대요 호수 위에 표면이죠 언더는 표면이라고 했어요 He puts the boat On the lake 시작 He puts the boat On the lake 좋습니다 자 다치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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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뭇뭇 위에요 뭇뭇 위에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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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있는 건 On이고 뭇뭇 공간 위에는 Over 입니다 다시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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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 There is space Over Sky 하늘 위 강조 Over Sky There is space 됐습니까 순서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순서는 뭐라고요 시작 주동목 전명 한 번 더 주동목 전명 한 번 더 주동목 전명 근데 강조하고 싶다 전명 주동목 됐죠 머리 쏙쏙 들어오죠 There is space Over The sky 한 번 더 좋습니다 자 There are many animals There are many animals Under the sea Under the sea Under the sea 바다 아래 저 아래 지금 다 장소 명사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방시에서 장소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There are many animals Under the sea 시작 해석 해석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바다 아래 자 바다 아래 Under the sea 많은 동물이 있네요 그렇죠 뭣뭣이 있습니다 복수 There are 복수명사 뭣뭣이 있습니다 당수 There is There is 단수명사 다시 There is 단수명사 There is 단수명사 There is 단수명사 There are 복수명사 그 다음에 전명이요 그 다음에 전명이요 There is 전명 There are 전명 좋습니다 자 Where do you get money? Where do you get money? Where do you? Where do you? 다시 where do you? Where do you get money? Where do you get money? Where do you get money? 해석 당신은 어디서 돈을 얻습니까? 왜 주가 나왔어요? You는 주라고 했어요 That's you I They We 뭐가 나온다? To 다시 단수일 땐 does 단수일 땐 does 나눠 복수는 두 다시 나눠 복수 두 단수일 땐 does 됐어요? 답변은 해야죠 I get money I get money from my father From my father 주동목 전명이죠 자 주동목만 해석 I get money 뭐라고 했어요? 나는 돈을 얻는다 어디로부터? From my father 그렇죠 나의 아버지로부터 이것도 장소가 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I get money from my father I get money from my father 자 다시 한번 아버지로부터 From my father 나는 돈을 얻습니다 I get money 좋습니다 What do you get for your birthday? 한 번 더 빨리하면 What do you get for your birthday? For your 아니고 for your For your birthday 당신은 무엇을 얻습니까? 당신의 생일에 그죠? 여기서는 for는 위하여 당신의 생일을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받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I get toys I get toys from my father For my birthday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다치 주덕무 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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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아셨어요? 전명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문장이 늘어가는 거예요 장소 방법 시간에 대한 전치사 명사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우리가 읽을 때 전명 나오면 무조건 밑줄 긁고 다 외워야 돼요 전치사 혼자 외우는 게 아니라 전치사 명사 이 덩어리를 외우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걸 나중에 말할 때 쓸 수가 있다 다치 주덕무 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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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만 나와요 아니면 무한대 무한대로 나올 수 있다 이해가 되죠? 이게 영어의 기본적인 구조다 I get toys from my father for my birthday I get toys from my father for my birthday Why do you get for your birthday?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답변 Why do you get for your birthday? I get toys from my father for my birthday 시작 I get toys from my father 그렇죠 술술술 나올 때까지 한 번 더 시작 I get toys from my father for my birthday 이것은 순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렇죠? I get toys 할 때 뒤에 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I get toys from my father for my birthday 아니면 I get toys from my birthday for my father 됐죠? 이 첨크 덩어리가 지금 몇 덩어리? 몇 덩어리? 세 덩어리 주동목 하나 전병 둘 전병 셋 세 덩어리 보이세요? 세 덩어리 보이세요? 끊어서 있습니다 I get toys for my father for my birthday 됐어요? 좋습니다 자 박수 페이퍼 본 다음에 영작할게요 페이퍼 본 다음에 페이퍼 지금 같이 풀게요 저 하나만 주세요 페이퍼 보고 영작하고 그 다음에 쉬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풀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